안녕, EBS 친구들! 시르리, 유르리! 동요를 틀려줘!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배 아프고 열이 나니 어떡할까요 어느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의사요 배 아프고 열이 나면 빨리 오세요 여기는 소아과 병원입니다 나뭇가지에 실처럼 나라된 솜사탕 하얀 눈처럼 희고도 깨끗한 솜사탕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 때 먹어본 솜사탕 푹푹 풀려는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나뭇가지에 실처럼 나라된 솜사탕 하얀 눈처럼 하얀 눈처럼 희고도 깨끗한 솜사탕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 때 먹어본 솜사탕 푹푹 풀려는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스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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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요를 틀려줘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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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널 사랑해 오! 오늘은 말할 거야 육! 육십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칠! 럭키야 사랑해 요기조기 한 눈 빨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팔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오 내 마음 십! 신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언제나 이만 변치 않을게 시르리 유르리 소노를 들려줘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느티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올라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느티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올라 악어떼! 악어떼가 나올라 악어떼! 악어떼! 등장 악어떼! 연사로 нужم 악어떼! 아빠